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부는 거듭거듭 변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서 거듭거듭 변하지 않는 가부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마가다국에 시츠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츠라는 재상은 돈도 아주 많고 또 아주 등망이 높은 그러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도 베풀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즐겨 듣고 또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항상 또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한의로워서 주의분들에게 많이 근하는 그러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은 타심통으로 아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스님들 가운데 또는 또 불교 재가신도들 가운데서 아 이제 아라한이 될 인연이 무르익었다라고 타심통으로서 이렇게 항상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시츠라는 재상이 이제 곧 아라한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츠 재상에게 가서 공량을 일부러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또 아라한이 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공량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공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츠 재상에게 사리불이 그렇게 법문을 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부가 많고 그리고 권력이 높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산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권력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은 출가해서 독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라고 법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시츠 재상이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아무한테나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권력을 버리고 출가를 하십시오 그런 법문을 해준다고 해서 맞다라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츠 재상이 그러할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9만원을 드리니까 진짜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아주 화목하게 지내던 아내도 나의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동생과 다시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잘 부탁을 한다고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츠 재상의 아내 이제 부인의 아내가 된 그 아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진한 남편 시츠 재상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음 싫음 밥도 잘 먹지 않고 싫음 싫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보기에 좀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제 1년이 넘어간 아직 형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못 잊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 남편은 참 자상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그리고 아주 자비로웠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잊으려 해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이 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그러니까 시츠 재상의 동생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이만큼 일어나던 것이 점점 자고 나면 자고 날수록 계속 분노가 커져서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만약에 형이 그 출가생활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면 나의 저 아름다운 아내는 반드시 전 남편인 형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형이 만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나에게 주었던 재산까지도 다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동생은 정말 나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객을 사서 형을 죽여달라고 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객에게 우리 형을 죽여달라. 그래서 자객은 동생의 부탁을 받고 그식하고 돌아오는 시체제상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제상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는 오늘 죽어야 돼. 오늘 죽어야 내가 돈을 받아. 오늘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제상이 저는 가진 거라고는 가사 하나 바리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남에게 한 번도 원한을 살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 너를 죽여서 오면 내게 너는 죽겠다고 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제상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1년간 정말 열심히 수행생활을 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는데 며칠만 기다려 있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소중한 법문을 들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와서 이틀 뒤에 또는 3일 뒤에 와서 제가 스스로 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객들이 그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다시 돌아올 거를 내가 장담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증표로서 제 오른팔을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동생에게 갖다주고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 스스로 죽으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 자객들도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팔을 갖다가 까지 준다는데 그래서 오른팔을 잘라서 이제 형은 형 시츠인 재상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시츠 재상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번 생에 능이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아란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소중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덕도를 하늠에 있어서는 여덟 가지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견해 사성제를 실천해서 탐짐치 욕망을 벌이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계를 지키고 바른 말과 바른 행을 통해서 팔정도의 길을 걷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팔정도의 법문을 해주게 됩니다. 도가 무르익었던 그 시체제상은 그 말을 듣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란이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처님은 벌써 아시잖아요. 이제 이 시체제상은 스스로 죽으러 갈 것이라는 걸 아시니까 너무 가련한 마음에 시체제상아 시체제상아 내가 이렇게 팔이 없이 내게 와서 법문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가륵하구나 내가 너에게 왜 너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득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다하고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겠다 너는 전생에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왕이 쫓던 노루가 숲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노루를 쫓아서 숲으로 확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에는 마침 곧 아라한가에 등극할 만큼 이룰 만큼 수행을 열심히 한 영각의 위치에 있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영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영기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영각의 수행자가 곧 아라한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각 수행자에게 사슴 못 봤느냐 말해줬는데 그 영각 수행자는 팔꿈치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어서 저쪽으로 갔어요 하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 왕에게 발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냐 말이냐 그렇게 해서 그 수행자의 팔을 자르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시체제상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가부로 인해서 너는 세세생생 다급생네 항상 팔이 병이 들거나 팔이 없거나 팔이 잘려나가는 가부를 끝없이 받아왔다 이번 생에도 너가 아라안을 이루어서 이웃기 때문에 너는 그 이제 가부를 끝나게 되겠지만 이번 생마저도 너는 그렇게 팔이 잘리게 됐느니라 그래서 시체제상이 그 법문을 듣고 아 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btn 불교TV 불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작은 하나의 거짓말 또는 작은 하나의 개를 어기는 그러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 가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가부가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또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욱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가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령 내가 왜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돌아봐서 아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살생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얘기는 거듭 거듭 가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츠재상에 거듭 변하지 않는 가부를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이런 시츠재상처럼 꼭 과거에 호랑이가 핸드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도 제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의 열애선원에서는 자비도랑참법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랑참법 기도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보살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너무 사나운 꿈 얘기를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꿈에 자비도랑참법에 나오는 인명창 인명창들이 내 몸에서 돋아나서 내가 그 인명창들을 탁 바라보면 인명창들이 입을 탁 닫고 또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인명참들이 일제히 막 말을 하면서 나를 험담하는 것 같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꿈을 꿨습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겁니다 인명창이라는 것은 자비도랑참법에 짓게 된 오달국사 오달국사가 지었던 자비수참을 더 이야기를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비도랑참법이라는 참의 기도 방법입니다 그 자비수참을 지었던 오달국사는 문둥병에 걸린 동료 스님을 치극하게 간호를 해서 결국은 병을 낫게 하고 그 공독으로 인해서 국사까지 오르는 큰 스님이 됩니다 그런데 국사를 오르고 난 다음에 비당금침과 그리고 높은 간직에 오다 보니까 스스로 자만심이 들어서 개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오달국사와 원안을 맺었던 그러한 가보가 몸에 인명창 사람인 얼굴명 그 다음에 고름창 그래서 사람 얼굴을 한 그런 종기 종기의 인명창이 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종기가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명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그 보살님 꿈에도 그 인명창들이 그렇게 자기가 보지 않으면 막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자비도랑참법의 오달국사가 그랬듯이 보살님께서도 작은 어떤 가호를 주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살아있는 목숨을 죽였거나 그러한 일들을 혹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스스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큰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보면 아주 큰일인 것 같습니다 대입기도 날이었는데 그날도 자비도랑참법을 하고 있었는데 대입기도 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정말 좋은 자리에 방석이 깔려있는 걸 살짝 옆으로 밀치고 남의 자리에 앉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매너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살짝 밀고 자기 방석을 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방석이 밀려난 보살은 대입기도 날 스님께 법문을 들은 게 있어서 절대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보살님 방석을 밀어놓은 보살님이 살짝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방석을 저 밀적으로 밀쳐놓은 겁니다 또 이 보살님도 또 그렇게 해서 왜 밀어놨어요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 또 스님께 들어서 절대 기도하는 중에는 특히 대입기도 날에는 어떠한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의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사건은 점심시간이 마치고 수확을 치는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방석을 갖다가 밀쳐놓은 밀침을 당한 그 보살님이 멀리서 그 보살님을 방석을 밀친 보살님을 착 이렇게 5분간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보살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보다가 저 왜 저러지 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에 기도가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대입시험이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자비도랑참법 기도를 하게 되어서 다시 모으게 된 날 이 보살님이 그 노려보던 보살 노려보는 보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의대를 시험을 쳤는데 내가 딱 그 마음이 흔들린 시간에 당신이 그렇게 5분 동안 나를 노려본 시간에 정말 정말 어이가 없게도 전혀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평소에는 너무나 쉽게 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원하는 의대에 못 가게 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노려볼 수 있었냐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내가 나는 노려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여기 기도가 안 되는데 저 자리에 갔으면 내가 기도가 잘 됐을 건데 그래서 그 자리를 잠시 바라본 것뿐이지 무슨 5분이냐 당신이 내 자리를 밀치고 있는 사이에 당신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그래 생각한 것이지 내가 무슨 5분이냐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꿈 얘기를 했던 그 보살님한테 그죠 보살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었던 임명창 꿈을 꾸었던 보살님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5분은 5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보살님을 노려보던 그 보살님을 봤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예 맞아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마치 내가 깨끗한 그릇 속에 기도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접시를 비우는 것인데 한 가지 가오 그 깨끗이 씻은 접시에다가 하나의 오물을 떨어뜨리면 그 오물에다가 그 묻은 접시에 부처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간세훈 보살님이 거기에다가 가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야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씻어내야만 보살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살님 그 분이 가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가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또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운한을 준 사람에게 실제로 참회를 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마음으로서 참회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같이 해야만이 보살님이 지은 업보가 사라지고 그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간세훈 보살님과 불보살님들이 그 접시에다가 정말 착하다 착하다 선제다 선제다 라고 말하면서 가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할 때 더 청정한 마음으로 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우는 그 자세가 있어야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할 때 아 이 정도 가지고 뭐 누구나 하는 건데 내가 기도 중에 이걸 헹궈가지고 뭐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기도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피가 전혀 없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오히려 더 죄인이다 내가 더 양보해야 된다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참회를 해서 정말 기도의 가피를 이루려고 온 것인데 내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살생의 업을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실천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지었을 때 큰 계를 어겼을 때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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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